1일차입니다. 한강에 가고 있고요. 제가 한강에 간 게 언젠지 기억도 잘 안 나는데 한강에 첫 차박을 하러 가고 있어요. 조용히 조금 스텔스 모드로 차박을 좀 해볼 생각이고 한강 하면 또 노을하고 야경이 또 유명하잖아요. 저녁에 가니까 노을하고 야경도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한번 가볼게요. 가을 하늘이라 그런지 하늘도 깨끗하고 되게 좋네요. 좋다. 한강도 오랜만에 오고. 주차장에 자리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좀 있어요. 주차장에 왔는데요. 여기가 이촌 제4주차장이고 주차할 곳은 있는 것 같네요. 저기 다행히도. 한강 쪽 바라보는 쪽으로 해가지고 주차할게요. 주차장에 주차를 했고 이렇게 보면 도심 속에 있는 한강 주차장이에요. 여기 한강 쪽 한번 내려가 보고 그리고 여기 63빌딩 보이는데 거기까지 한번 가볼게요. 오랜만에 와서 그런지 되게 좋네요. 노을 지는 걸 좀 봐야 되는데 노을이 좀 질지 모르겠어요. 지금 해 떠 있는 방향이 지금 63빌딩 방향으로 떨어지니까 저쪽을 보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. 지금 눈앞에 보이는 데가 노들섬이라는 곳인데 차를 타고 이렇게 돌아서 왔어요. 이렇게. 근데 여기에 사람들이 엄청 모여 있는 거야. 왜 이렇게 모여 있지 했더니 지금 저쪽이 노을 맛집인가 봐요. 해가 떨어지는 방향으로 노을 이쁘게 지니까 그거 보려고 저기 사람들이 엄청 앉아 있더라고요. 옆에 지하철도 지나가니까 되게 멋있다. 좋다. 잘 온 것 같다. 오늘 여기 첫날을 한강으로 잡기를 잘한 것 같아요. 되게 이쁘네. 낯선 풍경 같긴 한데 도시 풍경은 좀 낯설긴 하지만 그래도 이쁜 것 같아요. 여기서 뭐 하니? 개냥이네 개냥이야. 추루 차에 있는데 갔다 올까? 따라오지 마. 여기 있어 위험한지. 한강공원에 고양이가 있어가지고 차에서 추루를 좀 챙겨왔어요. 안녕. 안녕. 산책하는 강아지들도 많아가지고 겁이 많을 줄 알았는데 개냥이네. 성격이 너처럼 이래야지 덜 굶는다. 덜 굶어. 살짝 비켜봐주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사긴 했는데 비싸다 조금. 한강이라 역시 차에 가서 먹겠습니다. 어두워지기 시작했고 편의점 가가지고 이렇게 컵라면하고 김밥 한 줄 사서 차로 가고 있어요. 김밥을 전자레인지에 데우는 걸 깜빡했다. 차갑게. 차갑게 먹을게요. 이 도심의 소음 같은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네요. 이거는. 그래도 야경은 이쁜 것 같아요. 혼자 즐기러 오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자전거 타는 분들이 대부분 많고요. 차에 가서 라면 먹고 약국 가야 된다 약국. 제가 감기 기운이 조금 있어 가지고 약국에 좀 가야 됩니다. 지금 안녕하세요. 감기약 좀 타려고 하는데요. 콩물하고 가래를 끼는 것 같아요. 아 그래요? 열은 안 나시고? 네. 열은 안 나요. 가래 많이 끓어요? 이제 막 끼기 시작하는 것 같아 가지고요. 기침도 이제 막 끼기 시작하니까 좀 나고. 철회가 완료됐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여기였습니다. 약국 갔다 들어가는 중에 여기가 야경이 제일 이쁜 것 같아 가지고 살짝 서 있다 가고 있습니다. 이쁜긴 하다. 다들 퇴근하고 들어가는 길이거나 약속들이 있는 사람들이겠죠. 내일부터는 좀 이렇게 복잡스럽지 않고 조용조용한 바닷가 위주로 이제 캠핑 낚시를 갈 거기 때문에 많이 지저분하죠. 정리가 안 된 상태여서 그렇고 정리 한 다음에 다시 한번 보여 드릴게요. 어떻게 됐는지 출입구 쪽이고 테이블 펴가지고 집에서 가져온 물하고 이거는 보온병에 물을 좀 끓여 왔어요. 라면, 컵라면 끓여 먹으려고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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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 있고 잘은 어떻게 잘 거냐면 이렇게 하계용 침낭에다가 발포매트 집어넣고 그 위에 이런 거 블랑킷 같은 거 하나 깔았고 베개 있고 이거 덮고 잘 거예요. 이렇게 정리를 다 해 놓으면 하루가 다 끝난 것 같아요. 지금 시간이 8시거든요. 저녁 8시인데 오늘 첫 끼를 제가 먹어야 돼요. 가끔 밥 먹는 걸 깜빡깜빡 해 가지고 근본김밥에 진라면에 물 부어 가지고 먹도록 할게요. 이거 먹어야지 제가 감기약을 먹을 수 있거든요. 저는 한강에서의 차박은 처음인데 주차장법 개정된 것 때문에 차박 관련된 것을 좀 검색하다가 한강에서도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차박을 하고 계시다는 걸 알았어요. 그래서 한번 하러 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다만 주차장법을 지키면서 한번 와보자 라는 생각으로 첫 차박을 한강에서 하게 됐습니다. 저는 이제 감기에 걸린다. 맥주 한 캔 먹고 잘게요. 한강변에 공원이다 보니까 사람 왔다갔다 하는 소리랑 찻소리가 생각보다 좀 크거든요. 그래서 조금이라도 푹 자려면 안 마실 수가 없습니다. 평소에 조용한 곳에서도 안 마실 수가 없는데 꼭 마셔야 돼요. 오늘은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잘 자고 일어났습니다. 새벽에 추워가지고 옷을 조금 더 입고 잤어요. 옷하고 발에 부티 신고 쌀쌀하더라고요. 정리 살짝 하고 한강의 아침 풍경 한번 살짝 보여드리고 다음 목적지로 한번 떠나볼까 합니다. 정리 싹 다 했습니다. 정리를 이렇게 하고 운전 중에 여기가 서로 쓰러지지 않게 물통이 있어가지고 쓰러지지 않게 이렇게 탑을 쌓아놨어요. 정리 싹 했고 나가가지고 한강 모습 한번 살짝 보여드릴게요. 정리 싹 다 놓아드릴게요. 정리 싹 다 나무에 가려 가지고 바로 이게 63빌딩이 보이거나 하진 않는데 조금만 걸어 나오면 바로 한강이 보여요 산책하는 어르신분들이 대부분이고 젊은 사람들은 저녁에만 많은 것 같네요 출근해야 되니까 그리고 한강에서 낚시 가능한 거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금지 구역이 있고 허용 구역이 있어요 예전에 자전거 타고 많이 와 가지고 낚시 많이 했었거든요 여기서 한강에서 그때 사진 있으면 보여드릴게요 좋다 아침이라 도심 풍경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잘 쉬다가 가고 2일차 시작해 볼게요 화장실도 좀 가고 양치도 좀 하고 화장실이 바로 코앞에 있거든요 그래서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thought out 손길 궁금한 sponge